자 이제 ppf필름을 하도 제가 영상을 많이 띄워드리다 보니까 ppf필름을 본인이 직접 해보시면 어떨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ppf필름을 재단해서 보내주시면 안될까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재단기에 넣어서 각 부위별로 재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재단이 되고 있는게 보이시죠 그리고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이런식으로 제네시스 제네시스 g80하고 x7거 헤드라이트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넣어서 재단을 하게 되면은 이 모양대로 그대로 재단해서 나와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이시죠 각 부위별로 지금 이 부분은 헤드라이트 여기는 디폼포 리드 이게 도어 컵 그리고 이쪽은 주유부 자 이런식으로 커팅을 해서 줍니다 커팅을 그대로 띄워서 붙이기만 하면 돼요 내 차에다가 ppf필름을 내가 직접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브리지코리아 저희 본점 본점에 연락 주시면 여기 커팅해서 세게특허받은 나노피전 ppf필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각 차량별로 BMW부터 여러가지 쉐보레 포드 제규어 지프 포르쉐 등등 여러가지 회사별로 있어요 배체를 많이 하는 벤츠 들어가시면 연식 골라서 현재 모델 예를 들어서 뭐 C클래스다 하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뭐 타입별로 고르시면 모양별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각 차량별로 출력을 해드리고 있구요 대략적으로 생활보호 패키지 기준에 나노피전 ppf필름은 약 15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재단해서 택배로 무료발송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유일의 세계특허받은 나노피전 ppf필름 시공을 워낙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필름이 굉장히 많이 비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공급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실정입니다 너무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B필러 C필러 또는 앞범퍼 양쪽 코너 등등 이 작은 부위들 직접 하시고 싶으시다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서 각 모양에 맞게 출력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 분들이 많이 물어보셔서 전화문의도 많이 오고 해서 이렇게 영상을 띄워드리는 거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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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low gaット 사진 misunderstan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